입지와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지구별 핵심 천략산업, 입주기업의 각종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구·경북 일원의 8개 투자지구를 지정하여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적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아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마지막으로 차세대건설기계화 부품, 첨단메디컬 의료기기, 연구시설이 융합된 경산지식산업지구까지 8개 투자지구의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소통, 연계, 협력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가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혁신생태계협의회는 15개의 기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건설기계기술센터, 첨단메디컬융합서뮤센터, 메디컬융합수재실용화센터,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 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등 5개의 연구시설이 조성되어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북테크노파크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는 무선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무선전력전송기술과 관련하여 국제구역 인증시험 지원 및 개발하는 기업 대상으로 원스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무선전력전송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장점을 통해 경북 지역 외의 여러 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구대학 같은 여러 대학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기업 지원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저희 또한 입주 기업과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저희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 중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저희 센터의 전문성 강화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CEO협회, 이역종 교류에 공간적 융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산산학융합지구까지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최고의 지원 시스템과 긴밀한 산학연 융합으로 활발한 혁신 생태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산학협력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업 지원 플랫폼은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과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기업, 기관 간 기술 교류나 구인, 구직, 중고시장까지 소통 창구로도 활용 가능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감면, 재정 및 입지 지원, 각종 규제특례 등 체계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 천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혁신성장 생태계를 체계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경제, 꿈이 되는 자유, 길이 되는 구역,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